반갑습니다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곱창볶음이오시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와우 곱창볶음 오랜만입니다. 이럴때는 반드시 참이슬과 더불어 우리 모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아우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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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곱창을 김밥에 싸먹으니까 맛있네요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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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 다 갖고 올 걸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음식 한줄평 곱창 김밥 와 즉석에서 싸먹어야 맛있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짐샘 폭파